자 EV 첨단 소재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 어떤 게 있냐? 우선 재료, 두 번째 EV 첨단 소재는 여러분들 뭐죠? 세력, 장난질, 작전주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뒤통수 칠 수 있는지 지금 얘기 정말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뭐 여의도 그렇고 EV 첨단 소재는 제가 3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해드렸죠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근데 EV 첨단 소재는 작전주가 거의 확실시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고 이제 세 번째 분석, 기술적 분석과 이제 수급 이걸 좀 같이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 EV 첨단 소재는 이제 재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선 EV 첨단 소재가 자 보세요 온시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온시 형제가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최초로 말했을걸요? 제가 다른 채널에 얘기했으니까 그때는 주식 투계도 채널 활동할 때고 지금 다른 채널 올리고 있는데 이때 라이브 방송 여러분과 많이 하면서 같이 매순매도도 함께 했죠 바로 장중에 켜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그래서 이 온시 형제가 상장 폐지 전문가예요 상폐 전문가 그래서 상폐 전문가인데 얘들은 진짜 건드는 것마다 결론 마지막은 상폐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EV 첨단 소재가 이제 수급만 봐도 장난질이 확실한 게 5월 4월달 이 4월달만 보더라도 진짜 아니 매수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한가를 때려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이렇게 4월 때 한가 때렸을 때가 이때쯤 4월 24일 보세요 24일에 매수가 더 많아요 근데 한가예요 한가 이거는 통정거래로 거의 그냥 조작질 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반대로 그때 당시에 언제들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말쯤이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때 4월 20일 날 매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매도가 근데 플러스 5%였어요 그때가 이거 통정거래죠 진짜 그래서 그런 장난질이 좀 심한 그런 종목인데 EV 첨단 소재는 보세요 얘들이 이걸 해먹기 위해서 돈을 얼마 썼을까요 진짜 몇백억씩 썼을걸요 언론 그때 또 한국경제 한국경제TV 한경TV에서 EV 첨단 소재를 주목하라 기사가 한 게 나왔어요 근데 다음날 기사가 사라졌어요 삭제가 됐더라니까요 이런 것도 제가 그때 라이브 방송 다 보여드렸는데 이거 보면은 진짜 언론에 돈 주고도 기사도 쓰고 한 놈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들이 절대 이거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이런 걸 두세 번 해먹는다 이거예요 진짜 EV 첨단 소재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여때 방송을 자주 많이 했었는데 라이브 방송을 이때 여러분과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 영상 보고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몇 시 몇 분에 얼마 기준 던지기 식으로 마약 던지기 하듯이 이렇게 쪽지 지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EV 첨단 소재가 슬슬 꿈틀꿈틀 하면서 한 번 더 해먹으러 가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 안 나왔던 수산화 리튬움에 대한 공급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언론에 계속 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 EV 첨단 소재가 관심도 너무 많았는데 지금 뭔가 테마가 순환장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작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전을 한다는 거는 주가를 올린다는 말이죠 맞죠? 그런데 옳은다는 건 뭐냐 그러면 사면은 옳으면 파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해요 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 그래서 지금 얘들의 이제 대조주 누구예요 여러분들 뭐 이제 넥스턴바이오도 있고 다이아닉 디자인 다 근데 문제는 온시영재 기업이죠 다 이 새끼 기업이에요 지금 이 기업을 보면은 이 새끼가 위에서 근데 문제는 얘들이 중국 삼합회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얘기도 지금 여의도에 나돌고 있고 아무튼 중국 애들이야 얘들이 돈이 정말 많은 얘들이 외국인 수급 비중이 다 얘들의 참여계자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족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요 상식적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우리도 미친놈처럼 다가가야 돼요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 그래서 좀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워요 이런 종목은 그런데 확실한 건요 한 번 더 해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을 봐도 이렇게 막 수상한 리트로 국내 두고 공급한다 하면서 중국구로부터 또 뭐 얘기 나온다 진행한다 막 이상한 호재 막 띄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작전의 신호탄이에요 이런 게 보면은 이러다가 진짜 다음 주 되면은 갑자기 급등 또 나온다니까요 이러다가 이때도 당시 사람들이 저한테 욕 엄청 했어요 제가 48,000까지 금방 갑니다 6,000원에서 그때 5,000까지 떨어졌으니까 더 담으세요 갑니다 진짜 그래서 그때 제 말 다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EV 첨단 소재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함께 여러분과 매수매도를 같이 하면서 제가 좀 정확히 이런 작전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수매도를 해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가이드도 잡아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시려고 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EV 첨단 소재를 매수매도 매매를 같이 해보실 분들은 제가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히 EV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이 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여러분과 함께 매수매도를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폭방이 불편하신 분들 복잡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EV 첨단 소재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자료집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그다음에 세력의 수급 이동 방향 그리고 어떠한 수급이 붙을 때는 무조건 던진 세력도 던진 자리거든요 여기는 이때는 우리도 다 던져야 돼요 우리가 물량을 보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수익 실현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비중을 어떻게 실화되는지 제가 다 짜놨어요 이것만 보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주식을 조금만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자료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자료분 있죠 여기에 EV 세 글자 적고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주세요 자료, EV 자료라고 다섯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이 자료집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익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을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